안녕 민규쌤입니다. 프린트 21차시 사림이 성장하고 공론정치가 이루어지다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두 개의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부터 조금씩 뜯어서 보면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이 일단 성장하고 그 뒤에 사림을 중심으로 공론정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습의 의미에서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이 언제 등장했는가 부터 봅시다. 자 등장을 해야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치? 등장한 배경 기억해야 해. 이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제도를 완성하는 단계였습니다. 흔히 조선 초기 15세기의 역사라고 봤고요. 당시의 국왕으로서는 태조,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부터 성종까지 다뤘습니다. 통치체제의 완성이라고 항상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때 정치를 주도했던 이 시기에 제도정비에 앞장섰던 세력 누구였냐면 세조지기 과정에서 공을 세운 옛날 사람들 훈구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성종 때가 되면 훈구의 세력이 그만큼 강력해져서 이 국왕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불러들였던 것이 저기 지방에 내려가서 열심히 성리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야. 그들을 사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림이 등장하는 게 지금 성종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로 이 사림은 3사의 관리에 등용되면서 언론의 기능을 수행했고요. 당시 권력, 기득권층이었던 훈구 세력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훈구 세력에 의해서 사림이 다시 공격을 받죠. 그래서 훈구와 사림의 대결이 지속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사건이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화입니다. 이 종류를 우리가 지금 쭉 다룰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지금 사림이 성장해. 왜냐하면 이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지방에서 서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립학교 를 통해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계속 제자들, 후학을 양성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지방사회를 주도했는데 향약이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을 만들어서 지방을 나름 주도하고 통제하는 여론 역할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화를 총 4차례나 겪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림 세력이 성장하고 결국은 권력을 잡게 돼. 권력을 잡다 한자식 표현, 역사적으로는 집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선조대야. 선조대. 자 선조대가 되면 이제 외부적인 세력인 훈구가 사라지고 사림들만이 남게 되죠. 그 가운데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이 사림들은 학문적 입장 해석 혹은 정치적 입장 등에 따라서 이제 내부적으로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정치 형태가 붕당 정치가 되겠고요. 최초의 붕당이 아닐 때 우리 교과서에서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라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붕당 세력들이 주도한 정치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이 성리학적 입장에 어긋나지 않은 공론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식적인 붕당 의견을 만들어서 정치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 정치가 붕당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쭉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전차시 진단평가 살펴보겠습니다. 1번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은 기본원칙 4대 교린 큰 나라는 섬기고 이웃과 교류했다라는 것이죠. 4대 대성은 명나라고요. 교린 우리 여진족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살폈습니다. 2번 세종 때 여진을 몰아내고 압록강 지역과 두방강 지역에 설치한 것은 각각 4군 육진이었습니다. 압록강 지역에 4군을 설치했던 인물 최윤덕 두방강 지역에 육진을 설치했던 것은 김종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 보도록 하죠. 4림의 성장과 4화의 발생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 영상에서 되게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좀 더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지금 이 부분에서는 4림이 어떻게 성장했고 4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보니까 이 소괄호 1번에는 당연히 4림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15세기 이후에 지방에서 성장했다. 자 그리고 지방에서 학몽과 교육에 힘쓴 정몽주 길제약통을 계승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단순하게 설명할 때는 주로 조선 건국에 협조하지 않은 온건파 사대부의 후예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조선 건국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들은 협조도 안했고요.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만 했다고 학문과 교육 자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 이상향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정치 예의와 도덕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왕이 도덕적 그런 품성을 바탕에 두고 인으로서 어진 정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을 왕도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촌 자치를 강조했습니다. 성리학 이상향으로 삼는 것이 중국의 주나라야 그래서 주나라는 규모가 크지 않았고 국가의 실정에 맞는 알맞은 정치를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보다는 이 향촌 자치를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향촌 자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사림 세력이 향약을 주관했다라는 거야. 지방에 공부 좀 하고 좀 상대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이들이 향촌에서 지켜야 할 자체적인 약속들을 직접 정하고 이것을 주도하고 백성들을 교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백성을 성리학적 질서에 맞춰서 성장시키고 교화했다라는 겁니다. 사림의 성장 보시면 성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대고 등용했고 주 3사의 언관직에 주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등용된 대표적인 인물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있다 정도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복습 3사는 주로 언론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일회고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라고 하는 기구였죠. 주로 언론 역할을 수행하면서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잃을 수 있도록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 역할이 3사의 언관직을 맡아서 훈구를 견제하는 거야. 그럼 훈구가 아무리 인내심이 좋아도 자신을 계속 공격하다 보면 반발이 생겨나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훈구 세력이 사림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사건을 사림 세력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의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훈구와 사림의 정치적 사상의 드립 특히 사림들이 화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교롭게도 사화가 4차례 발생합니다. 연산군대 2번 중종대 1번 명종대 1번 각각 발생을 해요. 여기 체크해 줍시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4차례 사화가 발생을 합니다. 수능이나 혹은 우리 공무원시험 한릉검 등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기묘사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오사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나머지들은 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빈도수가 다른 것보다 적다라는 것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오사화는 뭐였는가 연산군 때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훈구가 사림 세력의 공격을 계속 받고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언제 한번 혼내줘야겠는데 이 연산군 시기에 앞선 왕이었던 이 왕들의 신록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김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초를 정리합니다. 사초라고 하는 건 역사 기록 신록을 남기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자료야. 그 과정에서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을 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당시 중국 역사에서 의제라고 하는 왕이 항우라는 사람에게 왕에 쫓겨나요.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당시 쫓겨난 왕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인데 훈구 세력이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김종직이 사실은 의제를 슬퍼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 이미 150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지금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비유적 표현인데 반종을 몰아내고 왕이 오른 세조를 비판한 것입니다.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때 대거 사림 세력이 쫓겨나게 되고요. 이 사건을 무호사화라고 한다. 연산군이 사림을 탄압했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이 왕의 즉위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친엄마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위되고 죽음에 이르렀거든. 그 과정에는 일련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 연산군의 친엄마 생모가 바로 윤씨 폐비윤씨인데 이 폐비윤씨가 쫓겨나서 죽음을 당하게 한 과정에 여러 훈구와 사림 세력들이 같이 엮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 친엄마의 과거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된 연산군이 관련된 신하들을 모두 잡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을 갑자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폭압적인 정치 정치적의 숙청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강했겠죠. 이런 폭정 이라고 하는 건 군주로서 성리학적 뭐랄까 채통을 지키지도 못하고 명분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고 훈구 세력이 주도가 돼서 중종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건을 중종반정이라고 하고 이때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왕위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왕이 된 중종은 사실은 새롭게 왕이 되었고요. 기존에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훈구 세력이 사실 자기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림인 조광조 같은 인물들을 증용을 했고요. 이 조광조는 정말 개혁적인 인물이었어. 그래서 적극적인 개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량과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추천 제도고요. 추천받은 관리가 간단하게 구설시험을 통과하면 관직이 임명하는 제도였어. 그런데 이 추천을 담당하고 추천받는 인물들이 거의 다 사림세력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야. 조광조의 개혁이라는 게 발단이 돼서 기묘사화가 발생하는 것인데 조광조의 개혁 중에 그런 게 있었어. 훈구 세력이 지금 중종을 왕으로 세웠다.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에 공을 세운 신하들이 있을 거야. 그들을 공신 이라고 공신 그러면 그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쭉 등급을 매겨 놓습니다. 그리고 각각 신하들의 명단이 쭉 명단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 조광조가 보기에는 일부 세력은 분명히 공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여기 명단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 이거 과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거짓으로 한 것도 없는데 들어간 거 삭제해야 됩니다. 주장합니다. 일부 훈구의 공훈 삭제 주장 이것을 위훈 삭제 주장 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 조광조가 하는 얘기구나 이거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이었고 이것을 왕과 훈구 세력 모두 반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훈구 세력은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여겼으니까 당연히 싫고요. 국왕은 물론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어쨌거나 자신이 훈구들의 덕택의 왕이 된 사람이야. 이런 것은 과도하다라고 느꼈죠. 그리고 조광조를 맡기고 조광조에게 개혁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조치들이 있거든 소학을 보급하자 소격서를 폐지하자 이것저것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왕이 어느정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 세력이 이때 많이 제거된다.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란 글씨를 씌워서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게 되는데 훈구 세력의 이 조작에 중종도 마지못해 오케이 하면서 조광조와 사림 세력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김효사화고요. 그 뒤에 이제 중종의 아들들이 연이어 왕이 됩니다. 인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요. 명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은 엄마가 달라 사실 엄마가 다르고요. 배다른 형제입니다. 엄마가 다르니까 외간집도 다르지 외삼촌도 달라 그런데 인종의 외척 대표적으로 윤임 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괜히 파란색으로 쓰면 중요해 보이나 까만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명종의 외척 으로서 윤후형 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윤후형 자 근데 어쨌거나 인종이 형이야 형 그래서 여기를 대윤 이라고 불렀고요. 소윤 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명종 때가 되면 사실은 윤후형 세력이 직접적인 외척이 되잖아. 대윤 과 소윤 이 권력 다툼을 하게 이 세력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소윤 세력이 승리를 하게 돼요. 대윤과 대윤에 가담했던 사림세력이 제거되는 것이 을사사화다. 명종 때의 일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종 때 이후로는 사실상 훈구 세력이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훈구라는 세력의 기반이 기본적으로 옛날 급진파 사대부 그리고 특히 세조때 공을 세운 사람들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세력들이 점점 쇠퇴해 사라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림들이 화를 입는 사화가 4번이나 발생했지만 결국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조선을 주도하는 세력은 사림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사림 집권 명종 다음 왕이었던 선조때 그럼 사림은 어떻게 성장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는가 부터 보는 것이죠. 첫번째 확대 보시면 향촌사회에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이 두가지 서원과 향약 잘 기억해 두세요. 서원은 일종의 사립교육기관 사립교육기관 인데 교육만 했느냐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성리학에 대한 교육 기본으로 하고요. 유명한 성리학자들 아니면 학풍을 계승하고 싶어하는 이상향 롤모델이 있겠죠. 그런 성리학자에 대한 제사 학자에 대한 제사들도 지내는 것이 서원의 기능이었다. 그러다보니 서원을 통해서 후학이 많이 양성되는 모습을 보이죠. 사림들이 아무리 탄압을 당해도 계속 등장할 수 있었다. 거야. 내용 정리 부분에 썸네일을 만든 걸 보면 꿀재망국사라는 책에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사림 세력이 계속 복사가 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왔어. 향약 이라고 하는 것은 향촌 사회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야. 마을마다 마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아무나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성리학적 입장에 부합해야지. 그러니까 이 지방에 유력한 학자들이 선비들이 이런 것을 만들고 주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다 보니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림 세력들 주로 선비들 향촌사회를 장악하는 선비들의 기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유향소라고 하는 것 뒤에 또 한번 다룰 거니까 이런 것들도 사림 세력의 확대와 관계가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 16세기 중반의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다. 16세기 중반이면 어떤 왕이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선조입니다. 선조라고 하는 왕이 1567년에 직위를 하게 되고요. 1608년까지 제위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사림이 지금 권력을 잡았어. 그 이후에 외부의 적 이라고 할 수 있는 훈구 세력이 이제 쇠퇴해서 없어졌고 사림 내부에서 분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이 붕당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당은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 라는 거야. 무리 그리고 붕은 친구 벗 이런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누가 친구냐. 정치적 입장 학문적 의견 출신 지역의 차이 이런 것들이야.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이런 것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정치를 하게 되는 배경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이 사림이 분화한 것은 동인과 서인 신진 사림이었던 동인과 기성 사림이었던 서인으로 분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갈렸던 입장 차이가 뭐냐. 첫 번째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두 번째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야. 이 두 가지 입장 차이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는 거야.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시가 선조라고 하는 왕이 제위 아슬 시기인데 그 전에 왕이 명종 이었습니다. 명종 때 윤후영을 비롯한 외척들이 남아 있었지 이런 외척들 외척들이 신하들로 아직 있는데 이들을 청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신진 사림이었던 동인들은 화끈하게 청산 오케이 라고 했고요. 기성 사림이었던 서인들은 필요해 근데 그중에 쓸만한 사람은 있으니까 온건하게 살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조 전랑 임명 문제는 각각 서로 가지기 위해서 지금 대립을 했던 것이죠. 이조 전랑 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이조의 정랑과 좌랑을 함께 아울러서 포함해서 묶어서 부르던 명칭으로 삼사의 관리와 하급 관리를 심사하고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우리 붕당 세력을 측근에 임명하고 좋은 자리에 밀어넣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였다. 라는 것이죠. 동인과 서인이 어떻게 달랐는가 척신넨듯이 확실하게 청산하자 정치는 도덕적이어야 한다. 도덕적이 못한 외척들 꺼져라 라고 했던 것이 동인 나중에 서경덕 이황 조식이 학풍을 계승하고요. 이 동인이 나중에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물론 그 배경도 충분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일단 학문적인 측면 보시면 이 이황세력이 남인 조식 계통의 학문 풍이 북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서인은 척신이라 할지라도 믿을만한 사람들은 협력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이와 성혼의 제자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인은 한참 뒤에 약 120년 뒤에 숙종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야 그때서야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붕당정치의 특징 보겠습니다. 붕당과 붕당간 정치의 입장과 학문적 견해를 인정한 상태에서 비판과 견제를 한다. 그래서 이 특징을 선생님이 보통 공존 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표현을 썼느냐 숙종 때가 되면 붕당정치가 변질되었다. 라고 표현해 이 숙종 때에 등장하는 정치 형태가 환국정치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이때의 정치는 공존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변질되었다라고 보는 거야 요거 자 그리고 공론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합니다. 공론 여기서 공론 이란 성리학적 입장에 부합하는 공정한 의견 성리학에 부합하는 공정한 공정한 의견 그래서 붕당에서 이런 공론을 형성 해가지고 여론이라는 것을 만들고 정치를 주도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실제 관직에 등장하지 않아 진출하지 않지만 지방에서 학문적 연구를 계속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는 산림들이 활동합니다. 요거는 뒤에 영조때가 이것이 붕당정치의 폐해가 나타나는 배경이 됐다라고 해서 산림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요런 모습으로 나중에 연기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자료학습 1번 2번 보고 빨리 끝내죠. 자 여기서 봐야 되는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이 많지만 꼭 외워야 해라고 한다면 산림세력 에서는 김종직 조광조 이황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자 김종직 이라고 하는 인물은 최초로 등장한 산림세력 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종 때 등장한다. 자 그리고 아까 김종직 이 문제가 된 것이 무오사화 였습니다. 사실 연산군 때 김종직 제자였던 김일손 이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종직 의 글을 인용합니다. 김종직 이 쓴 조의재문 을 가져오는데 조의재문 이 사실은 세조를 비판한 것이었다 라고 공격받으면서 산림세력 화를 입죠. 사실 이때 김종직 이미 죽은 상태였고요. 그런데 연산군이 김종직 관을 꺼내서 시체를 부관참시 했다라고 하죠. 관을 열어서 시체를 꺼내서 다시 목을 뱉다라는 겁니다. 끔찍하죠. 자 그리고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 중종반정으로 새롭게 왕위에 즉위한 중종이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증용했고요. 엄청난 개혁정치를 추구했습니다. 현량과를 실시했고 위훈 삭제를 주장했어.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김요사화 라는 사건을 야기했고 이때 사림이 다시 한번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두 갱이 기억해야 돼. 이왕 이인은 정말 유명한 성리학자들이니까 알겠죠. 16세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들이다. 그리고 여기는 천원 5천원의 초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죠. 필요하면 조금 더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붕당 정치 선조 때 척신정치의 청사 문제와 이조전략 임명 문제를 놓고 사림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무엇이 형성되었다.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붕당이 형성되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조광조의 개혁정치에 대해 정리해보자. 조광조가 중종에게 건의하기를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굳이 꼭 과거시험으로만 등용시킬 필요 없다. 현량과를 실시해서 덕행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자. 이게 사실은 중국 한나라에서 시행했던 제도랑 비슷하거든. 중종은 혼구세력을 견제하고자 조광조를 등용하였고 조광조는 추천에 의한 관리선발 제도인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이 현량과는 주로 사림세력을 등용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라는 것 그리고 중종 때 조광조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위 혼 삭제를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은 반발을 야기했다. 까지 기억해 두세요.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 자세히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분 붕당정치 뒤에 또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했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시 선생님한테 팀즈나 혹은 학교에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래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